한 대 죽도록 사랑한 사람 어디에서 뭐라고 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속에 너를 꼽꼽 숨겨놓았다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본다 가슴이 툭툭한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신나는 하루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두 분은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신나는 하루 신나는 하루